나와서 저저저 엄마 위에 저 올라타 있는 것 좀 봐라 병아리가 쭉 미끼럼 타네 야 이거 복숭아 나무지? 꼬꼬닥들 이렇게 있고 이거 지금 복숭아 꽃 이거 다 피지? 필라리지 이렇게 여기 병아리들이 봄나들이 나왔어 어머나 세상에 응? 그치? 윤성아 봄나들이 나왔지? 나 그 란디 꽃은 나왔어 응? 응? 개나리 꽃은 여기 없어 송통 농장에 있어 엄마 쫓아서 병아리들이 송통 나왔지? 이야 아 귀여워 귀엽지? 아유 이뻐라 이거 태어난 지 일주일 됐어 열흘 됐겠다 이제 얼추 4월 2일 날 태어났으니까 아유 이뻐라 병아리에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? 야 아빠한테 그랬으니까 우리 계란 못 먹잖아 왜 못 먹어 이제 요거는 닭이 21일간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닭이 나오는 거야 저기 저 알을 이 엄마 닭이 21일간 품고 있으면 이렇게 애기 닭이 애기 꼬꼬닥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냥 닭이 품지 않으면은 그냥 계란이고 아 윤성아 일로 와봐 아우 야 병아리가 여기 나와서 저저저 엄마 위에 저 올라타 있는 것 좀 봐라 병아리가 쭉 미끼럼 타네 윤성아 요거 저 병아리가 어머 미끼럼 타는 거 봐 엄마 등어리에서 야 병아리가 미끼럼 타는 거 봐 봄나들이 바깥에 나왔네 여긴 여길 못 들어와서 지금 집을 못 들어가서 지금 쫓아갈 때 못 와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무리를 놓치면 이래 일로 절로 돌아가는 걸 지금 모르는 거야 한 마리 그러면 가더라고 내가 피해 주니까 가더라고 절로가 절로가 절로 절로가 이놈아 거기 앞만 들어가 봤자 안 돼 일로 들어가 일로 이 닭 대가리들아 아니 절로 가라고 아유 짹짹거리는 거 봐라 요거 응 여보 짹짹짹짹짹 응 요거 봐봐 다연아 다연이 요거 한번 만져볼까 안 만질 거야 안 만질 거야 반갑다 그러네 여기로 들어가 아우 13개 요거 지금 못 찾아서 지금 못 찾 지금 아머나 야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여기로 아이고 얼마나 잽쌍가 몰라 아유 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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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아 닭이 털갈이 할 때 낫나요? 있어야죠 맨날 낫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렇게요 이야 털갈이 할 때 안 나요 근데 이게 밖에 내 저 문 이거 안 열어주면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러나 저거 아유 엄마는 방에 있고 지금 얘네들은 바깥에서 지금 못 가는 거야 지금 이제 이제 쫄르륵 쫓아간다 지금 이제 엄마 그건 산딸기예요 아유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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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쭈르륵 쫓아 туда 찾아가는 거 봐라 него 줄을 지어서 응 이 놈들은 여기서 또 못 가는 거야 저기로 가 해서 들어가 인마 그래 다 들어갔다 이거 또 못 들어갔네 이거 야 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이게 지새끼 건드릴까 봐 왜 너 하나만 떨어졌어 인마 아 일로 가 그래 됐다 야 다연아 저 병아리들 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하는 거 봐봐 여기도 저쪽에도 또 있어요 이야 병아리들 물 먹는 거 봐라 애미만 쫓아다니느라고 아주 두 놈이 저 털 저기 깃털 사이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이뻐다 웃기지? 서로 올라가려고 지금 미끼러 미끼러 야 미끼러졌지? 이렇게 웃는 거야? 요건 무슨 나물까? 요건 사과나무 앵두나무 저쪽에서 오래 심어 놨고 요건 사과도 꽃필라 렌다 이제 사과꽃도 일찍 핀다 복숭아랑 같이